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유리입니다. 우리 교과서 분석반 국악 첫 주 선생님들 수업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국악을 주제로 해서 교과서 분석반 첫 시간인데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조금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주차별로 하려는 주제가 사실은 워낙 교과서에 가창이랑 표현 위주로 다른 요소들을 배우게끔 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다가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사적인 부분을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부득이하게 바꾸게 된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서양음악은 지난주에 아니 며칠 전에 시작을 하면서 OT를 좀 드리고 했는데 또 국악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교과서 분석반이란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눈으로 교과서를 봐야 하는지 그런 얘기 살짝 OT하고서 우리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시간에 지금 음악사를 보는데 선생님들 음악사라는 무엇일까요? 음악사? 음악사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음악에 관련한 모든 사건들을 다 합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정말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겠죠. 지금 누군가도 이 순간에 콧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연습하는 사람 이 모든 어떤 현상까지도 다 음악사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교과서에 실릴만한 음악사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과서 분석을 하는 이유 자체도 사실은 사실 임용이라는 시험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 있다라는 것은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내용은 배워야 한다라고 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게 되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과서가 쓰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시험을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를 굉장히 잘 알고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인 파생되는 내용들까지도 재미나게 막간하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음악사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너무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커다란 어떤 음악사라는 모든 사건들이 있다고 했을 때 무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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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만하고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작곡가 누구 있을까요? 베토벤이라고 하는지 베토벤이 있으면 교양곡도 유명하고 바이올린도 유명하고 또 그 사람의 생애와 인물과 인격과 이런 것까지도 다 유명할 정도로 뭔가 커다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음악사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간부의 창안이라든지 제례학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막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음악학자라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여기에서는 이게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해석을 하면서 그게 어떤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덩어리들부터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울수록 그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알게 되고 더 배우면은 그 주변까지 더 알게 되고 점점 지식이 집약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생 수준에서 배우는 음악사와 중,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가 졸업했던 어떤 대학에서 배우는 수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이거를 저희가 좀 볼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선생님들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교과서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과서 분석반은 이 귀중한 3, 4월달 동안에 무엇을 목표로 하냐 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큼은 우리가 쫙 꿰고 있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제를 쭉 살펴보시면 빠져있는 내용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샅샅이 모든 교과서와 지도서를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주제별로 내가 민요와 토리 장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에서 뭐가 있었지? 하면은 제가 전체 교과서에서 쫙 그 부분을 모아서 선생님들께 제공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모아가지고 핸드아웃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문제도 만들고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제가 영역별로 다 모아서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100% 다 합격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합격을 하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비싼 밥 사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수업의 목표도 이 선생님들이 다 합격을 하시는 것이고 공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고 정말 재미있게 정말 이해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차 준비에도 정말 이게 다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학생들에게까지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음악 수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우리 교과서 분석반은 깊이 있게 심화 내용까지 막 이런 주변부 얘기까지 막 다 간단하기보다는 뭘 얘기하고 있냐 교과서에서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고 지나치었던 용어들 같은 경우도 교과서와 지도서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을 쫙 총망라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심화나 이제 문제풀이에 가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직접 악곡 다 들어보면서 막 형식 파악하고 악기 음색 구분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사세하게 보는 것들이 조금 수업 시간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각자 찾아보면은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또 스탠다드한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을 유의해서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혼자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분석반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국악사, 국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확 와닿는 것들이 또 많거든요. 소형목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상이랑 이런 거를 참고해서 많이 많이 우리가 오밤으로 느껴가면서 익혀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로 연습도 하고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 맥도 짚어보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자료를 매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카페에다가 공지를 올렸어요. 저희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제 가입을 해주시고 수강 등업 신청을 해주세요. 수강 회원 자격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끼리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런 식으로 나갔고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일 좋고 자료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올려놓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 푸시다가 모르시는 것들 거기다 질문해 주실 수 있고 또 공부한 거 인증해 주실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인강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들 이제 꽃 카페에 가입을 해주세요. 자, 그 노력을 많이 더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양은 어쩌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 분석반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주변부를 또 우리가 몰랐을 때는 온전하게 그걸 다 얼마나 귀중한지 어떤 의미가 정말 있는 건지 파악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개념이 교과서에서 설명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언급이 됐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래도 이 얇디얇은 이 음악 교과서에서 그래도 언급이라도 한 줄 됐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 중에서는 정말 메이저급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교과서 안에서 보시는 개념 중에는 모르는 게 있으시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간다 위주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선생님들께서는 이건 내가 모르는 개념인데? 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시고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여기 프린트 나눠드린 거 보충자료에다가 살짝 지나가는 개념들도 다 찾아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스스로 내가 찾아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수업을 들으셨을 때 두 달 뒤에 아주 놀라운 실력의 향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이 OT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그래도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살짝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서양음악 개강했을 때는 교육과정을 아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과서를 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중복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신 혹시 국악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교육과정 설명드렸던 것들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꼭 주시고요. 우리는 국악 관련해서 살짝 훑어보고 갈 건데요. 이 교육과정은 아마 지금부터들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성격부터 평가까지 정말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안에서 국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지 기억나는 것들 있으신가요? 이런 게 인출이 쫙쫙쫙 잘 되면 좋겠죠. 내용 책임이 성취 기준에 와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우린 물론 중고등학교 위주로 보는데 여기서 국악 글씨 어디 있었죠? 생활화에 보시면 내용 요소에 세계 속의 국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우리나라 국악이 등재됐던 것들 이런 것들 내용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또 좀 재밌는 것은 이 음악이라는 것의 비중을 서양음악과 국악이 좀 비등비등하게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세계음악들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핵심 내용 체계 속에 국악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건 초등학교에도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생활 속에서 이제 국악을 느끼는 걸 하다가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면 이제 아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막 자진머리하고 놀고 했었는데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산적인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중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고요. 고등학교는 저기 여기 밑에 뒤에 훨씬 뒤에 가면 있는데 거기서는 뭘 가르치냐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전통을 계승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실 국악의 제일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생활 속에서 잘 느낄 수 있는 국악 그리고 자랑스러운 어떤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국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국악에 대해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런 방향은 우리가 좀 잡고 가야 되겠죠. 이거를 생각하고서 우리 교과서 분석방 가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 내용 이제 보시면서 국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성취 기준이 있죠. 여기서 이제 국악은 이제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것들에는 뭐 서양 음악도 해당이 되고 국악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음악 작품을 만들고 이런 거에 물론 서양 음악 위주로 조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국악으로 치면은 이제 말부침제 장단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있고 자 여기 표현을 조금 넘어가서요. 감상에 가시면은 이제 1, 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상이라는 영역의 활동을 통해서 음악 요소를 구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음악 요소가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시려나요? 여기 몇 쪽이야? 18쪽에 와서 보시면요. 중학교 1, 3학년 수준에서 배워야 하는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가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국악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장단 장단의 새, 장단골, 말부침새 이런 약간 장단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계도 또 국악의 선법 이런 게 표함이 되고 지역의 토리, 시김새 이런 민속음악적인 것들 그 다음은 여기 형식 중에서도 연음 형식이나 한대에 따른 형식은 우리 국악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혹시 뭔지 지금 딱 깔끔하게 정의해서 쓰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정의에 대한 것들도 오늘 좀 다 작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대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색에는 악기들이 포함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과서의 주요 골자로 나와 있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보다가 요소적인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확인해 보고 갈 거예요. 다시 성취 기준으로 돌아와 보면은 여기 15초에 감상해 보시면 여기 조금 전에 보셨던 음악 요소들도 여기 나오고 있고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듣자 그러면은 국악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죠. 궁중음악의 커다란 형태도 있고 풍류방의 그런 소규모 신뢰학도 있을 것이고 판소리의 전문 예인집단의 그런 형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국악과 과장 관련된 것이 있다 하면은 음악을 듣고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건 물론 서양음악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따가 오늘 수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역사적인 흐름이랑 음악을 뗄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양음악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특히 우리 국악에 집중을 해서 이제 볼 거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음악이 나왔는지 그런 거 연계해서 좀 보실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화 영역에도 국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자.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세계 속의 국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형광편 찾아있는 부분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음악에 대해서 조사 발표하고 그 가치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국악의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짧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교과서들이 여러 가지가 지필이 되고 교수님들이나 또 연구진들의 그런 지필진의 노력으로 이제 교과서가 쓰여지고 그 중에서 또 이제 거민정된 교과서들이 지금 총 몇 종이 있어요? 사실 4종이 있게 되죠. 이 중에 28개는 중학교에서 음악 1, 음악 2, 이게 14개 출판사에서 각각 나온 것이고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음악 교과서 그러니까 일반 선택으로 하는 게 10개가 있고 음악 감상과 비평이라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교과에서 5가지 음악 연주에서 1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 교과라고 해서 이제 예고 같은 데서 배우는 뭐 시창청음, 음악사, 음악이론 이런 교과서들은 이제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내려가시면은 음악 연주하고 음악 감상과 비평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여기가 오늘 그 처음 시작하는 이제 국악사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오늘은 보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 수업 진행하다가 그 교과서들 이제 포함해서 우리 수업을 나갈 때는 거기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이 파일 다 있으시죠? 이거 평가원에서 못 찾으신다는 분들 진짜 많으셔가지고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카페에 가시는 게시판에 그 평가원 자료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음악과 교육과정 둘 다 올라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게 그 음악 임용 시험의 출제 영역인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국악 같은 경우에는 가락과 장단을 바꾸어서 창작한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오늘 프린트로 올리진 않았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서 살짝 체크하고 갈게요. 그리고 파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악 개론 이 부분에서 기초 이론을 보시면은 기보법이 또 되게 다양합니다. 국악에. 서양음악에 5선보가 지금 쓰인 지가 그래도 좀 몇백 년 됐고 그 이전에 4선이라든지 동그라미 음표가 아니라 네모 음표 이런 식으로 흘러왔어도 5선인 거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음악 기보법이 공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까지 이거 우리 음악 이론하면서 아마 다음 시간쯤에 살펴볼 것 같고요. 장단의 구조랑 관련 용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는 장단이 되게 많고 장단을 의해서 음악적인 성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장단은 실제로 연주하시면서 필요하신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악의 특징이죠. 시김새가 있다라는 거. 시김새가 있고 우리나라의 조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양음악의 장단조 체계와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악의 형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악곡이랑 같이 비교해서 오늘도 몇 가지 보기는 할 거예요. 연음 형식 이런 거 몇 가지. 그 다음에 연주 형태가 또 다양하게 있죠. 궁중에서 하냐 풍류방에서 하냐 아니면 민간음악이냐 이런 것도 있겠고 악기 편성도 대풍류다 뭐다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 좀 오늘도 살짝 볼 거고요. 악곡도 다양하게 있고 악기도 있고 뭐 이런 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오늘 메인으로 하는 게 이 한국 음악사인데 이것도 사실은 다 감상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감상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물사. 사실 음악사라는 것은 사람이 음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 중요한 것들이 꼭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류사도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국악이 서양음악에 비해서 너무 축소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굉장히 오랫동안 축소라고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해외와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해온 게 우리나라입니다. 뭐 계속 국악만 고수하다가 갑자기 막 문후 개방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상고시대부터 그리고 뭐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어느 시대 하나 해외와의 교류가 없었던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류사 이런 것도 좀 봐주셔야 되고 장구는 되게 중요하죠. 2차 실기 때도 중요하시지만 또 우리가 교과서는 표현 위주로 많이 짜져 있잖아요. 물론 표현하면서 감상과 이해 이렇게 뭐 다 가고 하지만 그 국악기로 학생들이 음악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것들의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장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구는 선생님들이 뭐 기본 연주법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실제 음악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평가 요소까지 빨리 봤는데요. 제가 국악사로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첫 수업인데 살짝 이제 국악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서양음악 전공이셨던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학부 때까지는 서양음악이 전공이었고 저는 학부 때 음악사가 너무 재밌어서 전공을 음악학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거의 한 7살 이때부터 피아노 전공을 목표로 전공 레슨을 받고 이러다가 제가 도저히 저는 연주자로서 그렇게 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제가 교회에서 반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곡이나 음악 이런 거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코드 진행이나 이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화성학의 기초가 좀 그렇게 다져진 것 같은데 하도 이제 막 그렇게 계속 음악의 흐름 같은 걸 익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다 길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제 편곡이나 작곡도 좀 이렇게 재밌게 느껴지고 하면서 작곡가로 가게 됐는데 막상 이제 뭐 사실 입시할 때부터 거의 그랬는데 와서는 그 음악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사람이 뗄 수가 없어요 음악이랑.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서양음악사를 신나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는 또 이제 한국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음악이 흘러왔는지를 제가 모르는 거죠. 근데 막 그거를 알고 싶고 이랬다라기보다는 이제 왜 뭐 국수주의적인 생각이 전혀 아니라 왜 나는 이제 한국에서만 음악을 공부했는데 국악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짜 막 서양악기만 했으니까 그러고서도 막 국악을 이렇게 접할 일이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와서 이제 작곡의 그 재료의 하나로서 국악기를 막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작곡을 하는 행위 자체가 서양 작곡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작곡이라는 형태가 어떻게 있었을까 하다 보니까 작곡이 또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아 문화권이 다르면 음악의 양상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석사는 이제 우리나라 음악학으로 하는 곳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되게 많이 헤맸어요. 이런 이론들도 사실 처음에 모르고 그냥 와서 보니까 천천히 이제 저는 배워가게 된 건데 다른 점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다른 점들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도 서양음악을 했던 입장에서 국악을 이해했을 때 아 이런 키워드들로 이해하니까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노하우들을 약간 전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교과서는 이제 왼쪽에는 여기는 페이지 수가 적혀져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제가 그 순서대로 편집한 그 목차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대표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앞에서 몇 페이지 정도는 연대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구에서 남북국을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 15쪽부터 그 다음에 33쪽부터는 이제 고려음악을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43쪽의 조선전기 53쪽의 조선후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61쪽의 이제 근대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대표부터 쭉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음악이 흘러왔고 무엇을 이 짧은 연대표에 넣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분기점이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쭉 훑어보고 이번 시간은 먼저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대별로 쭉쭉 가면서 우리 마지막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 펴셨나요? 여기 교과서 드린 거 이거 한번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부터 보시면 이 페이지 아래쪽에는 이렇게 서양음악의 연표가 이렇게 같이 흐르고 있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기록부터 이렇게 연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국시대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고조선 건국 기원전 2333년 이때 음악 기록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생긴 상국시대 그 이전에는 음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옛날이잖아요. 2000년도 더 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문자도 그렇게 별명이 안 됐었을 수 있고 또 그거를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우리 종이도 10년만 되면 샀는데 그래서 이때는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단 지금 내가 국악 처음 보고 잘 모른다면 제가 형광펜 추세요 하는 데다가 치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유물, 유물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건 이따가 컬러풀하게 나와있는 유물들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음악이 사용이 됐는데 어디서 사용이 됐냐? 제천의식 여기도 한번 형광펜 해보겠습니다. 왜 제천의식일까요? 제천의식은 뭘까요?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의 위대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 비슷비슷하게 기원전 여기 한 4세기 아니면 기원전 후 이때쯤에 다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종교들은 되게 그래도 경서도 있고 되게 또 뭔가 체계도 있고 한데 그 이전에는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지금으로 치자면 무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런 단계다. 청동기 시대다. 그랬을 때는 이 세상의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냥을 하러 갔을 때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겠죠. 그런데 그럴수록 두려움을 느끼고 숭배하고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단군신화가 실제 곰과 호랑이 이렇다라기보다는 이제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숭배를 하겠어요? 두려우니까. 뭔가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뭔가 제사도 지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사실 공통적으로 다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이제 한우를 또 되게 두려워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항상 음악을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남았던 유물들이 뭐가 있냐면 막 청동방울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구슬 실제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당이 구슬할 때 막 방울 흔들고 노래하고 악기 연주되고 이런 거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행사에는 이렇게 음악이 같이 됐을 거라는 게 그런 방울 같은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음악 유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어느 종교나 음악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종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얼마나 음악과 종교가 결합해서 왔고 그 전에 카톨릭부터 해서 아닌 데가 없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교 음악도 굉장하고요. 유교 음악도 굉장해요. 그럼 왜 종교들마다 이렇게 음악을 중요시하고 자신들만의 음악 문화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 험기는 대상도 사실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만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 노래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떤 형체도 없지만 우리가 같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 된 듯한 느낌을 주고 그렇죠? 노래 부르면서 신나지기도 하고 노래를 통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사람에게 굉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음악을 굉장히 신비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 이런 데다가 많이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음악과 종교를 이어서 생각해 주시는 게 우리 초기에 우리나라 음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음악들이 현재의 형태로 발전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굿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형태가 지금까지도 연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굿이 단순히 무속적인 게 다가 아니라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판소리에 가까운 그런 노래를 잘하시는 분 그리고 삼연육각 편성 같은 민속악 반주하는, 춤 반주 음악하는 그 악대가 같이 하면서 굿이 연행돼서 그런 것들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도 되고 문화재로 보호도 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과 제2의 결합이 지금도 남아있고 특히 농악 같은 경우도 농경사회로 왔을 때는 농사 잘 되도록 빌면서 음악도 연주하고 춤도 추고 온갖 잡기도 다 하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겠죠. 삼국시대는 근데 내용이 이게 다예요. 얘기할 설명기였지만 그 멀고 먼 옛날의 모습을 그냥 한번 눈에 그려보시고 여기를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유물들 화학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삼국은 아시다시피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가지 나라가 있게 되죠. 고구려는 아까 전에 우리 교류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구려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의 한반도가 이만하다면 고구려는 여기까지 뻗쳐 있었죠. 그러니까 북방이랑 활발히 교류했다는 얘기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구려 음악에 대한 기록이 이쪽에 있는 고분이라든지 안악, 삼국은 이런 데서 발견이 되고 지금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지만 고구려의 것이 분명한 거기 안에 있는 벽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구려 음악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심장과 같은 악기가 바로 이 검은고입니다. 검은고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해서 이따가 본문에서 술도 보기로 하고요. 자, 백제가 어디였죠? 백제가 여기 한강 유역의 이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백제는 이렇게 해상무역 이쪽으로도 가고 여기는 일본으로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고요. 특히 이제 기악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해할 때 기자랑 음악과 춤 뭔가 이렇게 음악과 춤과 놀이가 다 결합된 형태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나라 음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 아까 전에 농악 같은 경우도 제가 살짝 설명드렸지만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에, 연주도에, 춤도 쳐, 접시도 돌려 제주 넘고 별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 음악에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 이런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본에다가 전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백제에 또 중요한 음악이 있는데 백제의 시대에 있었던 그 노래가 놀랍게도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이제 본문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역사가 긴 음악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변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앞으로도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시대에 왔어요. 신라하면 가야금이죠. 가야에 있던 그 가실왕이 악기를 만들고 우룩은 악사예요. 근데 이제 가야가 멸망하게 되자 악기를 가지고 신라에 귀순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신라 각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가야금으로 곡을 짓고 해서 가야금이 신라의 악기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야금이 신라에 전파되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초의 음악 기관인 음성서가 설립됐다. 자, 음성서, 음성서, 음성서 이거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음악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궁중에서 이렇게 음악을 기록했던 것들을 가지고 아,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흘러갔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음악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음악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도 선생님들이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 유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언젠가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백제의 금동대항로입니다. 여기는 왜 음악 유물일까요, 이게? 이거는 향로라고 해서 향을 피워요. 근데 선생님들 향로는 언제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제사 지낼 때 향 피운다고 하는데 제사라는 거, 아까 대천의식도 결국에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뭔가 기원을 할 때, 그리고 그런 제사 이런 것들을 지낼 때 재례를 행할 때 향을 피우게 되죠. 향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 만든 향로라고 아시면 돼요. 이거는 민간 수준에서 만들 수가 없고 밑에는 이렇게 용이 있고 여기는 신비한 신성한 산이 있어요. 맨 위에는 봉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불을 피우면 여기를 휘감아서 이리로 연기가 올라간대요. 굉장히 신비하게 잘 만들었는데 여기 있다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쯤에 산뽕울이 사이사이마다 웬 신선한, 아니 신선한이 아니지 신비한 신선들이, 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제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음악이. 이런 봉황이 상징하는 것들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얘기를 조금 짧게 하자면 악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아, 백제의 음악이 이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악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남북국 시대입니다. 남북국 시대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으시죠? 예전에 통일신라 시대라고도 지금도 많이 하는데 사실 교과서에서는 주로 통일신라가 있을 때 분명히 발회도 있었기 때문에 남북과 북국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타깝게도 발회는 기마민족이라고, 유목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들의 역사를 직접 남긴 게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발회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더듬어서 찾는 그런 수준인데 음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거의 안 나왔는데 일본에 조금 한 줄, 몇 줄, 중국에 몇 줄 이런 식으로 발회음악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악이랑 악기들이 조금 겹치고요. 그다음에 당나라 음악을 수용하고 발전했다. 이런 거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주로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리함이라고 해서 석가모니가 돌아가시면 그 사리를 담는 함인데 여기에도 또 악기를 연주하는 신선함이 아니라 신성한, 신선 같은 도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주하고 있는 악기들도 보시면서 이 당시에 이런 악기들을 사용을 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어때요? 고구려에 있던 음악, 백제에 있던 음악 다 신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가 삼국사기, 악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안 좋은 점은 신라에서 쓴 거다 보니까 고구려 악이나 백제 악에 대해서 조금 축소해서 썼다 이런 거 정도 감안하시면 되는데 교과서 수준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 역사 기록들을 이제 보셔야 돼요. 기출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심어간 때 저희가 쫙 모아서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때 불교 음악이 들어오게 됐어요. 종교가 계속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는 사실 계속 있었는데 불교라는 게 전례가 되면서 그런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삼현삼죽 이거 아마 국악하시면은 계속 만나게 되실 단어일 거예요. 어떤 악기들인지 이따가 본문에서 볼 거고요. 또 향가라고 해서 향가체 도솔가 또 월명사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신라의 음성선은 계속 이어져오고 있어요. 아까 그 음악 관장하는 기간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왔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오는 건 아니죠? 일단은 저희가 계속 이거 생각하시면서 교과서에서 굵직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부터 쭉 한번 보는 게 지금 목표예요. 고려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이 나라가 불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 행사를 할 때 이거를 종교 음악이면서도 국가에서 관장을 하니까 굉장히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기록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들 이름이 연등회랑 팔관회라는 게 있는데 연등회는 진짜 이렇게 연등을 많이 껴 놓은 거고 이게 되게 화려하고 예뻐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 이럴 때 등 많이 달잖아요. 그때 이제 춤추고 이런 것들도 같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향악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고려가 고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죠. 통일신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온 그런 음악들까지 다 향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 왔던 음악은 당악인데 여기다가 아악이라고 하는 어떤 재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음악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종교 음악이랑 계속 엮여 있는 거 맞죠? 그래서 향악, 방악, 아악이 고루 발전을 했다. 이게 다 궁중음악이에요. 향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방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음악이 아니라 다 궁중음악 안에 이렇게 균형 있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용음악의 발전 정제라는 게 생기게 돼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정제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라는 것도 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게 문묘 재래학인데 이렇게 빨갛게 옷을 다 갖춰 입고 모자도 탁 쓰고 뒤에 악기들도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정말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규모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도 볼 거지만 우리 재래학 보는 파트가 또 있어요. 몇 주 있다가 그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조선 전기로 넘어왔습니다. 조선시대 전기로 왔을 때 지금 딱 보이는 책 이름이 뭐예요? 악학개범 악학개범이라는 책은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책이고요. 우리나라 성종 때 펴낸 나라에서 펴낸 악서예요. 저는 이거 악학개범을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게 선생님도 혹시 서양음악 공부하실 때 나라에서 펴낸 악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있을 수도 있지만 메인은 아니죠. 나라에서 그만큼 음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달랑달랑 얇은 책이 아니라 9권짜리가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그 1권은 이 음악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이치와 함께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빼놓지 않고 재래학이면 재래학 악기의 사이즈, 옷 색깔 이런 것까지 정말 자세하게 다 써놔서 우리가 그대로만 하면 그대로 복원해서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써놓은 게 바로 악학개범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펼쳐져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방진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종료 재래학에 춤추는 사람들이 행렬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것뿐 아니라 이따가 교과서 뒤에 넘기시면 살짝살짝 그 악학개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래도 이 많은 페이지 중에서 펼쳐놓은 거는 그래도 좀 봐라 이거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도 조금 볼게요. 지금 보신 거는 종료 재래학에서 일무, 춤추는 부분의 행렬을 보여준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궁중음악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대요. 궁중음악 중심으로 발전, 말이 약간 이상한데 서양음악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음악사도 그렇고 세계 어떤 역사도 그렇고 기록이 돼 있어야지 역사가 흘러가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록이 결국엔 역사가 되는 건데 당연히 궁중음악이 기록이 많이 남았죠. 또 그리고 조선시대는 기록 유산이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실록 있잖아요. 실록에 음악에 대한 것도 또 되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면서 굉장히 음악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지고요. 근데 이제 뭐 민속악에 대한 기록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정간부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리고 동양 최초로 이제 음의 시가를 기록할 수 있게 하는 악보 체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체제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악학개범 이거 편찬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찬란한 음악 유산들이 만들어졌대요. 여민락, 보태평, 정대역, 정묘제레아 자 이런 악보들은 지금 이름이 좀 한자라서 낯서시더라도 저랑 조금씩 감상도 하고 부연 설명도 들으시면서 앞으로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음악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올게요. 후기로 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전기와 후기를 구근하는 기준이 임진왜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그때 선조 막 도망가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궁중음악이 잘 보존이 될 수가 있겠어요. 궁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악사들이 악공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옷도 입히고 악기도 쥐어주고 연습시키고 공연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다 그런 건데 궁중에 왕이 없어지고 그렇게 여러 일들이 있게 되면 당연히 음악도 많이 흩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음악 편성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이때 풍류음악이 성행했다라고 나온 부분 잘 보시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역사는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양반들이 자신들이 즐기는 음악을 악보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악보집들이 있는지 조선 후기의 그런 악보집들도 저희가 쭉 볼 거고요. 그리고 이때 발달했던 음악들이 가곡, 가사, 시조 같은 풍류방에서 성악을 즐겼던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낼 만한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악보도 많이 있죠. 또 예술적으로 되게 우수하죠. 그리고 이게 음악 이론이랑도 되게 많이 결합돼 있어서 가곡, 가사, 시조도 저희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그다음에 민속음악도 발달을 이때 했다라기보다는 이때 그 발달에 대한 기록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글씨를 모르고 사실 어떤 예전에는 글을 쓰고 그런 종이가 배포가 되고 읽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민간의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했는지 알 길이 사실 많지 않죠. 그런데 이때는 뭔가 좀 그런 예술적인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그런 장르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양반들도 이걸 즐기니까 이제 그런 판소리에 대한 기록도 남기게 되고 그림 잘 그리는 김홍도 이런 분들도 판소리 명창에 대한 그림도 그려서 남기고 그러니까 이제 민속음악에 대한 기록들도 조선 후기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판소리, 작가, 신하위 얘네들은 다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이고 다 신하위라고 하는 이것도 무속음악에서 출발했어요. 무속음악에서 출발을 하고 즉흥성이 굉장히 강한 음악이 이제 판소리로 영향을 주게 되고 아, 작가 아니라 여기 산조 그래서 이런 장르들 배경을 잘 보셔야 되고요. 민요는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일반인들이 누구나 노래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민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바로 밑에 나오는 명창 모흥갑의 판소리 공연 모습 자, 여기 보면 모흥갑이 어딨냐면 화면을 확대했는데 한번 보이시나요? 여기 서서 부채 들고 있는 분이 모흥갑이시고 이제 고수 한 명의 북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데 양반들이에요 다 이게, 그쵸? 양반들이 다 이만큼 모여가지고 되게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공연을 하는데 보러 오는 거죠. 관객을 불러 모은 어떻게 보면 돈 주고 보는 공연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판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궁중음악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떤 상업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근현대식이 왔습니다. 은근히 근현대식이도 기출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위주로 나오냐면은 음악기관, 아까 음성서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음악기관이 현재는 뭘로 남아있을까요? 뭐 완벽하게 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립으로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제 뭐 음악 행정도 맡아서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기관이 국립 국악원이 있죠. 그래서 국악원이 세워지기까지의 그런 변천들이 살짝 있습니다. 뭐 일제강점기랑 그 다음에 광복 이후 이렇게 살짝 거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이때는 국립단체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간단체들이라는 얘기도 살짝 보셔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그 단체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 창극이랑 사물놀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사물놀이는 아까 우리 상고시대부터 음악의 그 농악이 있었잖아요. 농악.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이제 밖에서 깽까리치고 짐치고 하면서 기회도 하고 노래도 하는 연주도 하는 그 농악이 1970년대 들어서 무대용으로 음악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사물놀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물놀이랑 이제 대별해서 농악을 풍물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도 되게 중요하고 공연용, 무대용이고 인원도 작고 기회도 안 하고 풍물놀이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놀고 뛰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물놀이가 생겨났다는 거 공연이죠. 그 다음 창극은 뭘까요? 창극은 이 바로 앞시간에 우리가 판소리가 이렇게 한 명이서 노래를 하는데 선생님들 나중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판소리는 이제 극이야,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뭐 토끼전이 있다. 토끼전, 수군가가 있다. 수군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모흥갑이 수군가를 불러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토끼가 돼가지고 토끼가 돼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했구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거북이가 돼가지고서는 내가 꼭 벼슬을 약속하겠소. 이런 얘기도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1인 다역이 되는 건데 창극은 이 판소리가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조금 더 얹어서 이제 배역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 스타일은 판소리랑 굉장히 비슷한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하고 또 이때만 해도 무대가 어디예요? 그냥 야외에 돗자리 깔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기에 들어서 최초의 극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공연장에서 하게 되니까 이제 무대도 생기고 이제 의상도 좀 갖춰 있고 이런 식으로 무대용으로 된 것이 창극과 사물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승을 위한 노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원이 개헌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악관연학단이 이제 생겨난 거 그리고 국악의 대중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과서에서 다룰 때는 뭐 퓨전음악 이런 것들 창작국악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에 대학에 국악 전공이 생겨나게 된 것도 여러 교과서들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서양음악에서는 이제 음악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부터 대학의 4개 과목 중에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렇죠. 학문으로서 이거를 다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으로 다룬지가 그리 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중음악 같은 이런 게 있을 때 궁중에서 이거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뭐 서당이나 성균관에서 음악에 대한 학문을 배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충분히 삶에 깊이 있고 했지만 이걸 이렇게 학문의 대상으로서 다룬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거는 1950년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이걸 연구한 역사가 좀 짧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그런 국악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라는 거는 정말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악서를 펼쳤을 때 정말 깊이 있는 이론과 지금도 풀지 못할 그런 뭐랄까 음악 이론들이 다 담겨 있고 또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직 같은 거 아니면 거문고집 같은 거 거문고보 같은 거 낼 때도 거기에 음악 철학 같은 게 충분히 많이 담겨 있고 음악 이론도 있고 또 평균율에 대한 연구들도 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다만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1950년대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쭉 한번 어떤 아니 이 교과서에서만 훑어봤는데 자 이번엔 그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제가 전반적인 거를 쭉 훑어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연표들의 중요한 내용들만 쫙쫙쫙 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상고시대로 돌아와 봤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춤이랑 노래 음악이 뭐 악기 연주랑 목소리만 있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의적인 음이 없고 자 교류가 있었다 여기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제천의식 때 가물을 즐겼다라는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어머 저 나라 사람들은 저러고 있네 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자 그때 이 제천의식의 이름들은 선생님들이 미리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여에서는 영고 동해에서는 무천 고구려에서는 동맹 이 이름 정도는 아마 고등학교 때 한국사 하셨어도 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서 다 같이 진치고 노래하고 밤새 들어오면서 춤추고 마셨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밑에 그림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유물은 바로 이 골재적이라고 해서 뼈필입니다. 뼈필이. 이게 있어요. 지금도 이게 함경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가늘고 이 펜슬만 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는 대로 청동방울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고호라고 하는 현악기가 있습니다. 가야금이 옛날 말로 가야꼬라고 했거든요. 검은고, 가야꼬. 그래서 고운 하면은 현악기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유물이 이제 광주에서 이제 1990년대인가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출토가 됐는데요. 나무로 된 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게 정말 신기한데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요악기 요게 지금 나온 건데 이게 딱 봐도 여기 깨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복원을 했을 때 원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악기가 있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중국이랑 서역까지 서역은 어디일까요? 아라비아 쪽이에요. 아라비아 쪽. 자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중국뿐 아니고 여기가 고구려 여기가 일본이면 이렇게 멀리까지 교역을 했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냐? 벽화에 여기 지방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랑 같이 춤추고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쪽 사람 그래서 아 정말 있구나 싶고 신라에도 좀 비슷한 기록이 또 있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교역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왔네요. 왕산학이 진나라의 칠연금을 개조해서 거문고를 제작했다. 악곡을 지었다. 자 백제에서는 미마지라는 사람 이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미마지라는 사람이 기악무라고 하는 가면극을 일본에 전했다. 이거는 이제 백제 음악의 거의 핵심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꼭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신라 가야 때에서 망명한 고르기 가야금 곡을 만들고 연주를 했다. 음성서 설치해서 이제 궁중의식이랑 연회 때 음악을 했다. 어 이거 다 지금 봤던 내용 겹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쌓일수록 선생님들께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라의 음악 기관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국가행사 향상 음악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올림픽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음악도 하고 행진할 때 음악도 있고 그런 것이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남북국 시대에 왔습니다. 자 신라는 신라의 음악에다가 고구려 백제 음악문화 융합하고 당나라랑도 굉장히 교역을 해서 당악이라는 형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된 외래음악도 있어요. 이거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바레는 이제 기록이 많이 없지만 어쨌든 당나라랑도 다 교류도 하고 일본에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들이 써있는데 자 삼현 삼죽 악기 편상 나왔네요. 자 여기 미리 형광편 한번 칠게요. 삼현은 세계의 현악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약은 검은고 향비파 이거는 다 이제 우리나라 좀 고유의 악기들로 여겨졌고 이때도 이제 신라에서 우리나라 음악을 연주할 땐 이걸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삼죽이라고 해서 이 죽은 대나무 죽인데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대금 있죠. 이게 소금도 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중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금, 중금, 소금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사면 삼죽에다가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박판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부채같이 생겨가지고 확! 하고 이렇게 접어버리는 그런 악기가 있어요. 이 악기랑 그리고 큰 북 이 북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을 텐데 이렇게 커다랗게 매달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치게 되어 있는 혹시 이렇게 태극문이 있는 이런 북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이런 북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이제 이후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래도 계속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래에는 음악기관이라고 하는 태상시가 있어요. 궁중에 이런 예절이라든지 이런 문화 같은 거를 관장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태상시라는 이름도 같이 외워주시고 바래에 기록은 따로 많이 없는데 정효공주묘에 벽화가 또 있네요. 다행히 여기도 박판, 공후, 비파 이게 좀 당학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박판이랑 북 이런 것도 당학기고 여기 보이는 박판, 공후, 비파도 당학기라서 여기 남북국 시대에는 좀 당나라와의 문화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자, 그 다음 고려시대 왔습니다. 이제 이전부터 이어져서 음악에다가 새로운 형식의 중국음악 뭐였을까요? 아악인데요. 아악. 여기 보시면은 궁중에 다양한 의뢰도 있고 국가축제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향학, 당학, 아악을 이제 각각에 맞게 연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음악을 궁중 안에 있는 음악을 계통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악은 고려예정 때 송나라에서 들여와가지고 재래의식을 사용했다. 이름은 대성아악이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학은 송나라 음악이다. 이 당시에는 이미 고려 때는 당학이라고 안 하고 당나라가 아니라 송나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같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고려나 조선을 우리나라의 역사로 인식하는 것처럼 송나라를 대하면서도 어, 당나라랑 뭐 같지 뭐 이렇게 당학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의 음악이 와도 당학이다. 라고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송나라로부터 보호자, 나강춘 이런 곡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런 곡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당학이라고 부르고 이제 지금도 연주가 되고 있는 곡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연주되고 있는 이 오랜 역사가 있는 곡들은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형광펜 칠 게 많죠? 연대표는 워낙 짧아서 다 형광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몇 번 교과서 몇 개 이렇게 돌리고 보면은 저절로 좀 익혀지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향악은 통일신라 시대에 향악을 대승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음악적인 전통은 계속 이어오고 있었고 이제 아까 연등의 8관에 무슨 종교랑 연결했다 그랬어요? 불교, 불교 행사 지금도 있어요. 이거 행사가. 그래서 여기서 춤도 추고 음악도 있었다. 그리고 장구가 여기 이제 유물이 있는데요. 청자로 만들어서 청자로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교과서에는 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청자로 만든 장구 유물이 지금도 되게 많아요. 이어져 오는 이 당시에 만든 것들이 고려함에도 청자잖아요. 백자로 만든 것도 있고 이게 사이즈가 지금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렇게 조금 했는데 지금은 이따만 하죠. 그래서 음악이 갈수록 더 악기가 커졌다라는 것은 음량도 커지고 소리도 더 깊어지게 그런 음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악기가 많이 변화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정제라고 나와 있는 게 딱 봐도 이렇게 춤추는 것 같죠? 손에다가 모두 끼고 여기 뭐 이렇게 들고 있고 이게 궁중의 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조금 자세히 보고요. 여기 주악상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유물이고요. 아, 이거는 왼쪽에 이게 고구려 벽화에 있는 선인 똑같아요. 지금 악사들이 다 사람이 아니라 뭔가 신선한 자꾸 신선한이네 신성한 그런 도인들이 연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음악과 뭔가 재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나라 음악이 조금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검은고를 사람이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재의적인 성격으로 연주하는 연주를 음악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다. 이런 개념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 전기입니다. 아우,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조선 전기만 전기부터 이 페이지까지만 쭉 볼게요. 자, 임진왜라는 기준으로 해서 전기랑 후기를 보게 되는데 전기에는 예악사상 별표 예악사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음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말만 놓고 보면 음악과 함께 예를 중시했다라는 건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음악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악사상은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고대 중국에서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또 만들어져 온 사상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유교를 국교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조선시대에 그 예악사상으로 나라를 다시 다스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된 거죠. 특히 누구 때? 세종대왕 때. 그래서 그 얘기 그 예악사상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중음악도 발달을 하게 되고 악을 정비하게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악보책에 만드신 거 그리고 보태평가 정대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후에 종묘제래학으로 채택이 된 건데 원래는 세종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음악 향악과 고취학을 기반으로 작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을 하셨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게 우리나라 음악 스타일을 담아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향악과 고취학에 기반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실록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종 하면 자주정신 아닙니까? 한글도 만드시고 우리나라 기고체계도 만드시고 우리나라 스타일의 음악도 만드시고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여기 율관과 편경을 제작하고 악을 정비했다. 이거를 끝까지 이해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예악이라는 거에서는 음악이 듣기 좋은 음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다스림을 하는 게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음악은 어떻게 그런 힘이 있냐? 이 우주 만물의 조화와 같이 음악의 사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레악하시면 아시겠지만 동쪽에는 무슨 악기가 있어야 되고 서쪽에는 무슨 악기가 있어야 되고 음과 양을 상징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짜져 있어서 들었을 때는 누가 들어도 감상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짜여져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이 율관이랑 편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율관이라는 게 그 모든 음악의 기본이 되는 기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A440에다가 맞춰가지고 그 기준음에다가 서양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다 맞추는 것처럼 이 율관에다가 이제 궁중의 제레악 음악을 다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대로 도를 깎아서 만든 악기 그러니까 음료를 변하지 않은 악기가 편경이고요. 그래서 편경은 악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약 사상대로 이거를 하고 싶어도 그 뭐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여기서 악기 하나 망가지면 중국에 가서 악기 구해와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세종 때 마침 이거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막 어디서 발견이 되고 해가지고 율관도 만들려고 막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악기는 실제로 만들려고 따로 기간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주적인 얘기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종은 세종이 창안한 보태평과 정대협을 종료 제레악으로 채택을 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레악이라는 게 중국에서 아까 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레악은 중국에서 왔다는 거는 중국 음악이잖아요. 음악도 그런데 지금 보태평이랑 정대협은 어느 나라 스타일 음악이에요? 우리나라 스타일 음악인데 그 악현이라든지 그 제도만 이제 그 제레악 악에 맞춘 것이고 음악 자체는 향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레악으로 세종은 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이 종료 제례를 지내는데 이 조상들이 살아서는 우리나라 음악을 들으시다가 돌아가서서는 외국 음악 들으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제 사대주위에 젖어있던 신하들의 반대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음악을 제사음악에 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세종 때는 이 보태평과 정대협을 연애학으로 쓰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세조께서는 이제 이 음악들을 제사 절차에 맞춰서 이제 곡수도 줄이고 좀 다듬고 해가지고 제레악으로 딱 쓰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악학개범 그리고 밑에 편경 보이시죠? 딱 봐도 악기가 깨지면 깨졌지 줄이 풀어지고 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기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의 중심에 있는 조율의 중심에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를 이 교과서에서는 뭘로 대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가곡과 영산회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아 풍류음악과 판소리의 민속악이 발달했다. 결국에는 지금 풍류음악이랑 민속악이 발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궁중음악은 조선 후기에는 그게 별로 큰 힘을 쓰진 않죠. 근데 풍류음악과 민속악도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풍류음악은 가곡, 가사, 시조의 성악곡과 영산회상으로 대표되는 기악곡이 성행했다. 그 다음에 민속음악 장르들 판소리, 잡가, 산조, 신하위 약간 위에랑 겹치죠. 그 다음에 판소리는 다른 음악의 발생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본문들을 보시다 보면 그 밑바탕에는 또 신하위가 있습니다. 사실 신하위가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런지 신하위에서 판소리도 생겨나고 이제 산조도 생겨났다 이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전문 소리꾼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예인이 생겨난 시대인 거죠. 단원도는 무슨 그림이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깊은 산골짜기에 자연의 경치 한가운데에 쬐끄만한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그림 해상도 좋은 걸로 나중에 보시면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검은 거 뜯고 풍류를 즐기는 말 그대로 풍류를 즐기는 그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근현대 시대입니다. 산조 음악이 다양한 악기로 연주됐다. 그러니까 산조가 전통 장르인 것 같아도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장르인데 가야금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각각 악기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그 연대 시기에 서양음악이 유입됐어요. 서양음악은 언제 들어왔냐면 그 기억나시죠? 흥선대왕군이 막 최국 정책하려고 했을 때 뭐 선교사들이 많이 막 들어오고 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성경책과 찬송가를 끼고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래서 와서 뭘 했냐? 대부분 이제 선교활동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학교도 만 짓게 되잖아요. 배제학당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근대시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음악 시간에는 뭘 가르쳤냐? 찬송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은 그런 식으로 좀 들어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악단체에서 전통음악을 개순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노력이 있나? 이런 얘기가 뒤에 좀 나오겠죠. 여기 기관 이름만 잠깐 보시면 장학원이 이앙직 아악부로 격화됐다. 이게 왜 격이 떨어졌다는 말을 할까요? 장학원은 이제 나라에서 만든 음악기관이었어요. 아까 음성서 그다음에 쭉 이어져 오는 게 있는데 이왕직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의 우리나라를 강제 침탈하고 그렇게 봤을 때 조선이라는 국가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이왕직이다. 그냥 이씨 왕조 있는 거기에 직분에 거기에 있는 그냥 아악 연주하는 부서다. 이 정도로 축소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왕직 아악부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 있는 용어라는 거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국립국악원이 개원을 하게 되고 대학에 국악과가 설립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생긴 곳이 서울대고 그다음에 몇 군데가 조금씩 조금씩 더 생겨서 지금은 전국에 좀 더 있지만 그래도 서양음악 전공 있는 학교보다는 수가 훨씬 적어요.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배출이 되게 되면서 이제 연주의 맥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판소리, 산주, 민요 등 민간음악이 전성기를 이때 이루는 거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국악을 TV에서 사람들을 환호성 일으키는 음악이다 하면 풍류방 음악보다는 그래도 판소리, 그래도 산주, 민요 이런 것들이 좀 인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성격 자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풍류방 음악은 연주하는 사람들끼리 좀 즐기고 이런 음악이었다면 판소리, 이런 거는 사람들 모아놓고서는 인기를 누리고 이런 장르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립 국악 관연악단 그리고 악기 계량 이런 게 있어서 전통음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밑에 국악원 사진도 있고 사물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화된 농악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다음부터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